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거룩한 열정의 딜렘마.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와 그리스도의 인도자인 세례요한의 공통점은 거룩함과 열정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사악한 시대의 중심에서 여와를 불렀고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엘리아는 복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악녀인 이세벨의 면전에서 여와 이름을 외치며 영적 혈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적인 거룩함으로 갈멜산 꼭대기에 쌓은 여와의 재단 위에 불로 응답을 받았고 이 열정으로 아합의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도륙하고 이규도의 머리를 제거하는 영적 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곧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여와 하나님의 불이 재단 앞에 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이 처참하게 도륙되는 것을 보고도 전혀 기가 죽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사악함으로 기고만장하여 여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와의 선지자인 엘리아를 잡아 죽이겠다고 악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와의 능력이 자명하게 나타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도 이세벨의 악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저 악한 여자를 굴복시키고 처벌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정말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인가?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광야 하루길을 걸어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나도 할 만큼 충분히 했고 우상의 악녀인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느니 차라리 굶어죽겠습니다. 하며 시금 전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아를 쓰다듬어 주셨고 구원덕과 물을 주시며 격려하셨고 이에 엘리아는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걸어 모세의 산 호렘에 올라가 여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와는 엘리아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 내가 이루지 못한 아압과 이세벨의 악행 척결을 너의 후임인 엘리사가 완수하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엘리아는 모든 파톤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거룩한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와 하나님은 엘리아의 거룩한 열정에 보답하셔서 그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엘리아의 화신이며 환생이라고 믿었던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여와는 얼마나 거룩한 열정으로 활활 탔던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그 당시 로마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변형하여 탈무드법을 만들어 유대무리들의 희생물과 헌물을 강요하며 뻔뻔스럽게 여와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위롭다고 자처하는 종교 위선자들에게 가차없이 대놓고 독한 말로 간담히 서늘하게 거룩한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보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보람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 시대에 누가 감히 그 무소부류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쥐어잡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 사두개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무리들은 세례요한을 광야의 엘리아 엘리아의 환생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세례요한의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는 거룩한 열정에 유대 서민들의 군중 진리가 뒤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같이 호령하며 열일했던 세례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 같았고 그의 신발끈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불같은 호령으로 질책했지만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경예로운 순종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거룩한 불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추종했던 제자들을 하나씩 둘씩 예수님에게 보내고 홀로 마지막 사명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헤롯 안디바의 불륜을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불륜을 그렇게 대놓고 지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실상 헤롯 왕가의 사람들에게 그런 불륜은 너무나 흔하고 보통 있는 일이었고 그보다 더 사악한 범죄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헤롯의 영리를 건드리는 여자 편력을 지적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례요한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 무대에 정중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해드리고 자신이 신속하게 사라지기 위해서는 헤롯의 여성 편력을 책망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은 곧 깊은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라고 시켰습니다 누가 보금 7장 19절 말씀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며 이게 무슨 황당한 질문일까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몸을 타해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쳤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세례요한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이 깊은 우울증은 병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정신적 결함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아가 여와의 거룩한 대협을 행한 후에 깊은 광야에 들어가 깊은 우울증으로 죽기를 기다렸던 것도 역시 그의 영적 결단이 아니라 육신의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첨단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았다면 세례요한과 엘리아는 정신신경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적 질병은 우울증이며 아마도 전두엽 부전증이라는 외학적 진단을 받았을 것이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죽을 때까지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의 끝에서 두 선지자에게 의료적 처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아는 불말과 불병거로 세례요한은 목배임으로 그 육체적 깊은 우울증과 결함을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여와의 신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편이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괴롭힌 거룩한 열정 후에 오는 깊은 우울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엘리아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와의 특심으로 사악한 자들을 처단했지만 그 악의 원흉들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했던 것에 대해서 엘리아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 이제는 불가능해 하고 절망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우울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그도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만들고 모든 영광과 스포틀라이트를 예수님에게 비추고 그 열정적인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도대체 그 열정의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자교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왜 예수는 자신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을까 하는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감옥에 갇혀 두려움에 떠는 세례요한에게 위로의 한마디 천상의 복을 빌어주셨다면 그의 자존심이 세워졌을 텐데 물론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의문을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들려보낸 것일까요? 예수님의 위로 한마디가 그렇게도 필요했던 세례요한이었을까요? 아마도 세례요한의 육체적 한계 정신적 결함인 우울증은 전두엽의 부전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열정 후에 오는 딜레마 깊은 딜레마 우울증은 모든 열정적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불륜도 역시 거룩한 열정 후에 오는 깊은 딜레마로 인한 상처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지었을까요? 알면서도 결과를 예감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죄 본능을 막을 수 없었던 그 원인은 바로 전두엽 부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의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처절한 회개와 통해자복이 다윗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설교한 후에 왜 불륜과 음란에 빠질까요? 목사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설교한 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가버린 헝한 예배당을 보면서 왜 그렇게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힐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 본질이며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것이 전두엽이든 또는 정신절환이든 모든 인간들의 열정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죄 덫으로 이용합니다 거룩한 열정 뒤에 오는 끔찍한 성범죄 혹은 불법과 교만 혹은 자만심을 인간의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마하도록 마귀는 거룩한 종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부정한 목회자들은 이러한 딜레마는 엘리아도 불륜 불법으로 해소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아처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불신앙을 꼬리처럼 불고 오는 이 영적 딜레마를 차라리 목베임으로 끝장을 낼지언정 이 인간적인 결함을 빌미로 삼아 불륜과 부정과 탐욕에 비참한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삐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주여 차라리 나의 혀를 나의 팔을 나의 지체를 찬란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죄를 짓는 이 말입니다